Baby, it's the rain I call you mine 아하하하하 I'm the artist melt 통화된 안녕하세요 썬힌 줌입니다 D.阿이콘 촬영 현장입니다 이즈의 공연 이즈의 공연 이즈의 공연 이즈의 공연 저요? 저 아까 공돌이에서 같이 찍는 거 재밌었어요. 제 처음에 랜덤으로 이렇게 의자 위에 있는데 그냥 공돌이 위에서 약간 누워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재밌었었었고 여러분 많이 기대해드린 거 같습니다. 오늘 옷은 그냥 뭔가 이런 하늘 그리고 이런 여름 뭔가 이런 자연적인 시원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계절과 잘 어울리는 컨셉입니다. 저는 그저 디아이콘과 디스패치에서 만들어주는 밥 위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저는 뭐 다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와도 다 잘 어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저희가 찍었던 디아이콘보다 뭐 다양하고 신선한 그리고 지금 날씨에 딱 어울리는 그런 컨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나왔으면 좋겠고 저희도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캐럿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캐럿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공동명 하나 보고 넣어 하지 마세요. 그렇지, 그렇지. 와우 디아이콘을 정말 오랜만에 촬영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첫 촬영을 한 후인데 촬영이 생각보다 너무 이쁘게 나와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되게 귀여운 소품들을 활용해서 찍었습니다 민망하지만 그래도 귀엽게 촬영한 거 같습니다 디아이콘 세븐틴편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준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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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적이네 이준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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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랑 비교하자면 조금 더 성숙해지지 않았을까요? 생각보다 2년이란 시간동안 달라진게 많은것같은데 직접 찾아봐주세요 신호 주시는거죠? 네 끝! 차 안에서요? 차 안에서 노래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식당 중이라 밥을 잘 못먹는데 오늘 또 뭔가 밥을 안 먹으면 차량이 긴데 조금 지칠 것 같아서 김밥 안주를 또 제 몸에 선물해줬습니다 아 이 어린놈들이 어린애들이 느껴네 이 어린애기들 언제와요? 우리 기다리고 있었다고 지금 이거 들고 한 3분정도 내리겠어 너도야 오른쪽에 아빠랑 방구 이렇게 하는거 없어요? 미리디 엉덩이도 좋아 맞아 약간 강아지한테 뭐 간식주고 기다려야 하고 있는것같아 왜왜왜 왜왜 어우 셔 나 아무 말도 안했는데 어우 셔 어우 좋아요좋아요 뽁뽁뽁 뽁뽁 뽁뽁뽁 뽁뽁뽁 네 오늘 또 디아이콘 두번째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네 첫번째로 너무 예쁘게 잘 나왔는데 두번째는 조금 더 뭔가 예쁜 소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osti의 사연 군항! 요즘은 그냥.. 컴백 준비 때문에 조금 바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레슨도 열심히 하고 받으면서 발전을 위해서 힘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카메라 아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이번 디아이콘을 한 마리로 표현하자면 여름! 상큼한 여름! 아까 전에 사진 찍은 거 모니터 해보고 영상 찍은 것도 모니터 해보는데 여름이랑 좀 잘 어울리는 남자인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은 컴백을 하기 때문에 캐럿분들과 함께 재밌게 보낼 예정이고요 개인적인 휴가나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캐럿분들과 재밌는 여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상큼하고 생글탱글한 건 제가 좀 더 제가 좀 벌레가 붙네요 죄송합니다 원래 또 달수록 벌레가 꼬인다잖아요 제가 제일 잘 어울리지 않았나 Q. B. C.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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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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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C. C. A. C. C. 그랬잖아 진짜 아 좋아요! 보경 씨 같아요 네 디아이콘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올 여름 저희 사진으로 시원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븐틴 디아이콘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세븐틴 계속해서 좋은 활동할 테니까 저희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